논어에는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. 성상그냐 습상오냐라는 말이 실려있다. 습관이 본성을 누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. 습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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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 습관 결국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모습이겠죠.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결국 자신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